네, 하볼리입니다. 요이닝님이 이벤트 하신거에 당첨이 돼서 상품을 받아보았는데요. 뭐냐면, 바이탈라이저의 화이트닝 슬리밍텍. 이중성 기능이고요. 지금 발랐는데 비타민 알게니 캡슐이 들어가 있고 10가지 비타민 유도쥐 포함해서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 들어가서 촉촉한 화이트닝 슬리밍팩이에요. 지금 발랐더니 광이 나죠. 잠잘 때 저도 이거 비슷한 거 바르긴 하는데 이게 쫀득쫀득하면서 흡수되면 이렇게 탄력이 보이죠. 탄력이 생기고 그리고 약간 핑크색. 촉촉해요. 건성이신 분은 크림으로 좋고 수면팩 해도 됐고요. 왜냐면 요새 수면팩 되게 안 하시면 아침에 되게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여러분도 발라보세요. 탱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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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tro. 번째. hart.